에드가가 주고받았습니다 세징야 한번 꺾어놓고 중앙쪽에서 발재간을 부려봅니다 세징야 계속 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에드가 머리로 비고 전압대에 출발 드러버렸어 에드가 실바 1대1 동점을 만드는 대구의 부시입니다 세징야의 패스를 이어받아 에드가가 본인이 돌아왔다는 걸 이번골로 알리고 있습니다 예 틀어막혀 있었던 그 혀를 뚫어버리는 에드가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에드가의 후반전 단 한 챌린지 원샷 원킬 찬스에서 에드가가 결정을 지어내면서 오늘 경기를 1대1 동점으로 돌리고 있네요 오늘 경기 내내 참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었던 대구FC였는데 한번 찾아온 그 기회를 에드가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득점으로 해서 세징야나 휴드도 좀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가슴으로 치고 머리로 잘 밀고 들어갔던 에드가 선수였습니다 일단 볼 컨트롤이 높이 떴는데 본인이 높이 싸움에서 한번 골문 안으로 쳐놓은 이후에 대각선 슈팅으로 오늘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고 있네요 예 에드가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승부는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한국식으로 따뜻하게 대구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에드가 선수가 정말 한국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생활에 만족스럽다고 했는데 그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인사를 해주고 있네요 예 예